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오의 절대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생이 아닌 본론 인생을 삽시다 우리 수요의 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본론 인생을 살고 계시고 그리스오의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그리스오의 절대 제자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힘이 하나도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로 사탄과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추수할 곳씩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현장에 보내시기 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주신 이유가 현장이 예수님이 있었은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사단과 귀신에게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욕심 문제로 또 가정과 가문의 영적 대물림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복음만 모르도록 속이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참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열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한 주에 두 명씩 제자들이 그리스 안에서 치유받은 것과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24시 제자로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앞으로 계속해서 선포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열두 명의 제자들을 복음 안에서 치유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해 나갈 것이고 또한 열두 제자를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나가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4시 제자로 세워질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복음 안에서 치유하시고 절대 제자로 세운 사람이 예투를 깨고 세투를 갖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인생을 볼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구나 제자였구나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자로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이 물고법이 돼버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의 깊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다라빵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취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 그리스를 선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틀을 깨고 복음의 세틀을 갖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함께 제자의 길을 갖고 또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속에 중요한 순간들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한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한 건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에서 237나라 보고마를 붙잡고 캠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연결이 되었고 그 청년이 지금은 청년회에서 잘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 청년 뒤에 많은 필리핀 사람들과 담임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이 저도 지금 필리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현장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는 그것에 대해서 청년부 우리 목사님과 또 담임족 영어예배부 중모님하고 소통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현장을 놓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강남 말씀의 안드레처럼 그 건사님이 현장에 숨은 전도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현장에서 캠프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작년 32주년 창리예회 때 주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 속에 이번 대지가 237나라 보고마였고 그 속에 국내 담임족 선교를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캠프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홀로 캠프를 하시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청년 제자가 교회와 연결시켜 주시고 또 교육자와 연결시키는 그 영적 중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강단의 이 말씀처럼 청년의 목사님과 영어예배부 중모님한테 현장을 잘 연결시키는 영적 중매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런 것처럼 안드레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왔던 숨은 전도자였으며 영적 중매자였습니다 우리 성노인들이 이번 한 주간 베드로처럼 나의 예틀을 깨고 보금의 세틀을 갖추는 응답을 받고 또 안드레처럼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보금을 전해서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중매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를 보금 안에서 치유하시고 또 24시 절대 제자로 세워가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삶도 보금 안에서 치유될 것이고 또 앞으로 24시 절대 제자로 세워질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노인들이 앞으로 있을 강단 말씀 속에서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2, 3, 7 나라와 현장에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누리기 원하시고 또 현장에 그리스의 빛을 비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삶 속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으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사여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그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주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2사여서 42장을 소망의 메시지면서 하나님께서 의로 너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로 보내셔서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으니까 다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로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로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히브리소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야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글수를 통해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 보호하시면서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오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창세 전이라는 것은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오 안에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의 글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의 글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표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예수 글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예수가 그리스오 안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지금 지금쯤에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일 텐데 성경에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옵니다 365번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365일 동안 매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필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 속에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를 외웠을 때 그 속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를 붙잡을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노예, 포로, 이 속국 속에서 해방받는다는 그 복음을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1년쯤 지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는 의미였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와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있다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아멜렉 같은 다른 종족들의 유혹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막을 만들면 물이 생기냐 또 떡이 생기냐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막은 우리 인생 속에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광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또 더울 때가 있고 또 추울 때가 있으면서 또 아멜렉과 같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광야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을 받아 성막 중심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막의 문을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우리 성막을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만들라는 것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고 일주일에 한 번 성막 중심으로 모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라는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과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 또 예배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그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이 재단에서 매일 아침과 정영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매일 아침과 정영마다 번제를 드리는 그 연기를 보면서 출애굽했을 때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리스로를 붙잡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갈 때 내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낙타와 너구리와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까 먹지 말고 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뭐냐면 양이고 소고 염소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루를 살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서 출애굽했던 양식 또 성막의 양식을 먹으면서 계속 오직 글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괴인화 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잘 기억하면서 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삼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의 단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보면서 오직 글쓰를 붙잡고 또 생활 속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출애굽한 양식 성막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직 글쓰가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것처럼 우리도 삼오늘 속에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오늘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 원하시는 현장을 찾는 것이 삼오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삼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날마다 예배 속에서 참된 힘을 얻으시고 매일 삼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을 비추는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빛을 비추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먼 자들한 것을 뭐냐면 육신의 눈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힌 자나 흑암에 앉은 자라는 것은 흑암의 건세 아래서 살아가는데 결국 완전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흑암의 건세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를 만나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눈먼 자였고 또 흑암의 감옥에서 갇힌 자였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현장을 직접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단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들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년 동안 혈육증에 걸려있었던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8월 중순에 코로나19가 갑자기 또 심하게 확산되면서 모든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어졌고 또 현장 사역들이 올스톱이 되었을 때 유튜브에서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이 나오셔서 심포지엄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성교를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가운데 제 마음 속에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 계셨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라는 물음 속에서 예수님은 코로나19 속에서 대면 사역을 못한다고 가만히 계실 뿐이 아니라 분명히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가 되셔서 보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천국 보금을 전했을 거라는 말이 저에게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 속에 그래 예수님도 유튜버가 되셨는데 나는 왜 못하겠냐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줌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튜브를 생방송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그 전에 대면으로 했던 모든 사역들을 줌이라는 화상 회의 어플을 통해서 모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2, 3, 7나라 이 성교회 문도 줌으로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직접 해외 캠프를 해외 전두 캠프를 못 가게 되니까 성교회 문이 다 닫힌 것처럼 보였는데 8월 30일 날 강단 말씀 속에서 안심하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단임 목사님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코로나19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교회 현장을 직접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줌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필리핀 우리 나구나 있는 성교사님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주일 오후 5시마다 나구나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따갈로고로 통역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1년에 한 번씩 전두캠프를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매주마다 함께 사실적인 보금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개인화가 되어지는 부분 속에서는 더 큰 응답일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줌으로도 2, 3, 7 나라의 문을 열 수 있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이 교회와 사역자들이 시대에 뒤뚫어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성교사역과 지역사역이 갱신되어지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라빵이나 이 지교회가 어떠한 장소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라빵이나 이 지교회가 어떠한 장소에서 모이기 이전에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한 장소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랩뉴트 사역을 할 때 많은 학교의 문들이 닫혔지요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학교에는 보안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랩뉴트들을 만나서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랩뉴트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들을 보게 되고 그 문들을 따라서 가면 랩뉴트들을 만날 수 있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자는 랩뉴트들을 주중에 오후에 만날 수 없으니까 아침 일찍 등교하는 랩뉴트들을 찾아가서 학교 앞에서 짧게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시스템을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이방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현장 속에서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서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구별하기보다는 세상 나라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우리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보금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세상의 신이라고 하고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에게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압이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불신자의 영적 압이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곰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온 천하를 꿰하고 있습니다 꿰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길을 잃도록 미혹하고 속인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를 자꾸만 잃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한다는 것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 지식과 철학, 또 과학과 스포츠 이러한 모든 분야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만 모르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후대들을 완전히 미혹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 속에 복음의 강체를 비춰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간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눈으로 막 보여지고 또 느낌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간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 지식과 철학, 과학과 스포츠 모든 분야 속에 복음 가진 중직자와 복음 가진 랩런트가 영적인 깃발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자기의 나라에서 복음의 강체가 비춰서 불신자가 구원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흑암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또한 내가 있는 모든 분야 속에서 영적인 깃발을 들고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성노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2, 3, 7 나라의 전도와 성교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고 또 영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고 랩런트들에게 서밋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서 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저는 요새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신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많이 배우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높낮이의 차이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불신자면 사단이 발악하는 시간표가 오면 영적으로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무런 답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영적인 방향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2, 3, 7 나라 속에 전염병과 잘못된 것으로 집착하고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정신문제 속에서 우울증과 공황증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고 전도와 성교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랩런트들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 서밋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하는 참된 복음이 각인되도록 해야 하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가르쳐줘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세계에 보고만 하는 목표를 가슴 속에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밋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서 사단이 장악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고 2, 3, 7 나라와 랩런트들에게 치유와 서밋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빛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요한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우상과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을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재앙과 정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독교라는 말을 들은 지가 오래고 또 3단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들에게 돌리면서 제2의 바벨탑을 쌓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잘들이 바로 랩런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춘만의 언약을 붙잡은 랩런트를 통해서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문을 여시고 시대와 나라와 영혼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꾸만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를 통해서도 오늘 또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사야소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향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요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또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의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늘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찬양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새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찬양도 늘 불렸던 찬양인데 오늘 하나님께 새 은혜를 받으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은혜로 찬양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3, 5직을 붙잡고 예배와 전도와 성교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의 전부터 예정하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모든 현장에 그리스의 빛을 비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과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stewards 나 present 아까 아멘